필리핀 파이팅! 지금 인사를 아주 그냥 택하게 오셨는데 허 씨는 바로 물어봐서는 평창뿐이 아닌 것 같은데 저기 국적이 어디서 오셨어요? 필리핀 사람입니다 아 필리핀 분이에요? 네 근데 2018년 동계올림픽에 그렇게 그냥 성공을 바라네요 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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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뵈니까 홀몸이 아니셔? 음.. 네 네 알아듣고 그러는 건가? 모르고서 그러는 건가? 몇 개월이 드셨는데? 애기 발레벌됐어요 발레벌됐어요? 네 알아듣고 그래 그러면은 이 애기가 첫째 애기예요? 아뇨 둘째 둘째? 네 그럼 첫째는? 여기 있어요 자 성함 홀리고 왔어요 아이고 여기 인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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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돈 주세요 네 제가 빨리? 아니요 연돈 주세요 어? 연돈 주세요 아 연돈? 네 아 그거 줘야지 그거 당당이 저분이야 저 가봐 아니야? 아 저 가봐요 진짜 저기 필리핀에서 엄마가 엄마가 이제 이리 와봐 좀 막아야지 연돈 주세요 거기 용돈 담당이에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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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휴 온다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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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아 이거 여름도 금원에 안 가려고 그러니 그거 좀 이거 얼른 받아 응? 네 그런데 그저 애기 아빠가 잘해줘요?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네 채석이 아빠 사랑해요 사랑한대요 아니요 요새 뭐 그냥 아무 데서 마음대로 막 해 요새는 한국 음식은 뭘 좋아해요? 아 많이 좋아요 김치찌개 김치찌개 된장찌개 된장찌개 물고기 물고기 삼겹살 김치찌개 이김치찌개 아 그 밖 있어요 근데 다 좋아요 맛있어요 메밀부치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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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맛있지요 맛있지요 네 메밀부치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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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누군지 알아요? 몰라요 잘 모르데 아 이거 지금 마저 미치겠네 아니요 아니 그저저저 내가 저 내가 소금해라는 사람이오 어? 알았소? 그래요? 어이구 너무 귀여워 야 이거 혹대를 갖다 붙임대는 게 이런 얘긴데? 난 뭐 귀엽대? 아 참 고맙습니다. 난 이렇게 귀여워해지는 우리 다 계시고 여기 와서 찢는 거 보니까 뭐 알리나 같은 모양인데? 고맙습니다. 자 노래는 무엇이겠어요? 애인 있어요. 애인 있어요. 박수! 박수! 애인 있죠. 사랑하는 사람 있어도 그대는 내가 아스러운 건가 봐 좋은 사람 있다면 한 번만 한 보라 말아줘 그대 불을 줘 내게 또 뭐지 내 일이 있다는 거 너무 수축해 꼭꼭 수는 없죠 두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 매잔매잔보여요 내 술래 영원히 담아 너의 거야 가끔씩 자 우는 너의 몸만 I'll go with you 그 사랑 그대 가는 거 잘생겼어